사람마다 이 스윙이 다 다릅니다 그 필메케슨, 아니면 타이거 우즈, 아니면 버바 왓슨, 짐 퓨릭 서로의 스윙 모양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꼭 지켜야 될 부분들 슬롯이라든지 아니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었을 때 이런 모양만 같지만 다르게 손목을 조금 어떻게 쓴다든지 그 필메케슨 같은 선수는 손목을 아주 심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타이거즈 선수도 그보다는 조금 덜 심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인경 선수라는 선수는 손목을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인경 선수도 아주 볼을 잘 쳐내는 훌륭한 선수지만 일반 선수들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 선수도 이런 식으로 일리지를 주는데 김인경 선수는 이런 식으로 일리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스윙이 다 되는데 여러분만의 스윙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 클럽으로 끝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스윙을 하실 때에 제가 어떤 이렇게 샤프트가 슬롯을 타고 이렇게 지면을 향하는 포지션을 왔을 때 이것을 연습을 하실 때에는 한 클럽을 좀 많이 해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볼을 치실 때에는 클럽을 계속 돌리셔야 됩니다 이 클럽도 쳐보고 저 클럽도 쳐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지 말고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슬롯하고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모션만 동일하게 가져가고 스윙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클럽을 바꿔가면서요 그러면은 그 볼이 일률적으로 어떤 볼이 나올 겁니다 그 볼이 나올 수 있도록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스윙을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클럽을 다 잘 쳐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내추럴 스윙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추어분들이 쉽게 빠지시는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7번 아인이나 보통 6번 아인을 가지고 너무 볼을 오래 치세요 그러니까 초보라고 하시더라도 조금만 스윙이 되시기 시작하면은 클럽을 어차피 다 돌려잡으셔야 됩니다 다 돌려잡아서 이 클럽 저 클럽 다 써보시고 여러분의 내추럴 스윙을 꼭 찾아야 됩니다